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착했습니다. 도착. 아아.. 매주 화요일이 휴무구나. 오빠 일러 가볼까? 아 거기가 있어요? 응. 여기 포토존인가 봐. 음.. 여름에 와보고 싶은 느낌. 여름에? 지금 그래도 갈색.. 갈색이지만 그래도 예쁜데? 사계절 예쁘겠지? 어 여기 암대극도 있다. 그러나? 누나들 암대극. 이렇게 에스페리어도 돼 있네? 에스페리어. 예쁘다. 그치? 응. 만병초. 우와 만병초 진짜 크다. 이거봐. 백해? 백해? 음.. 밭을 일고다 나온 도둑을 쌓아놓은 돌 무더기를 타는 제주. 그게 백해야? 응. 어?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사람이 많다. 진짜 예쁘다. 응. 통유리 대박이야. 와 이끼.. 대박이다. 예쁘다. 촉촉해. 여기 약간 습지인가 봐. 다 고사리들이 다 여기 있네. 지금 겨울이라가지고 조금 얘네들이 맛이 갔네? ㅎㅎ 아무것도 몰라. ref 3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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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0 00 00 00 00 00 . 오! 천리양! 그러게? 응. 백서양. 백서양. 으 으으. 천리양도 맞아. 그래? 그래. 응? 천리양도 맞아. 그래? 그래. 형기 났어? 응? 아 카메라를 안 들고 왔다. 카메라 들고 왔어야 됐는데. 얘네들도 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천리야. 천리야 서향. 서향. 저게 말채나무 색깔 그라데이션 진짜 예쁘다. 여기도 넓다 되게. 잔비둘기. 저쪽까지. 가보자. 여기 말채나무 그라데이션 너무 예쁘다 그치? 연병추도 크다. 여기 포토존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찍더라고 사람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 어 여기도 예뻐. 여기 말채나무 스팟. 여기. 그러네. 응. 쏙 나중에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암대극이 둥글둥글하니 멋있네. 어 그러게? 그치? 이렇게 다듬는 걸까? 아니야 암대극이 원래 이렇게 자라. 그래? 응.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자라. 여기 강아지도 있어. 강아지도 있네. 강아지도 있네. 개구리다. 어디? 여기. 개구리네. 저기 수선화 있다. 많다. 저기 수선화. 아까 지나왔잖아 오빠. 아닌데. 맞는디? 아까는 여기 앞이었는데. 여기 메화도 폈어. 여기 메화. 아 그러네요. 메화 폈다. 가까이 봐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 돼? 여기 못 들어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여기 메화 피면 찍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졌어. 능숨해야 한가 보다. 식선화 씨. 네? 신나셨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일 예쁘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하죠. 제주도라서 살아있나 봐요. 위로 올라갔으면 아주 멀어 죽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덮구리난도 있어요. 근데 겨울 내내 저렇게 푸릇푸릇한 잎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신초가 나온 건가요? 겨울에도 푸릇푸릇했던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보면 덮구리난도 있어요. 우와. 그죠? 뭐 그 세종이 있는 온실에서만 봤던. 맞아요. 우와. 부끄럽네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여기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진짜?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네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아까 바다 쪽은. 아까 바다는 진짜 추웠는데. 사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 봄날씨예요. 지금. 얘네들은 아미. 아미인데요. 파릇파릇해요. 파릇파릇. 곧 꽃을 피겠네요? 네. 얘는 버들마산스. 얘네들 다 아미입니다. 우와. 판타스그라스가. 진짜 크다. 근데 우리 집 문경에서도 판타스그라스가 살아있더라고. 문경이 심어놨어? 문경이 심어놨는데. 판타스그라스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담장 있잖아. 담장. 담장이 바람이 좀 막아져가지고 살아있던 것 같아요. 용량핀이 진짜 예쁘겠다. 그쵸? 다시 해봐. 왜? 그쵸 해봐. 그쵸? 그쵸? 나 얼굴 너무 가까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는 만병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정초. 한 중국권에서는 5월이나 그쯤에 만개를 하니까 여기는 따뜻하니까 덜 찍히겠죠? 오 뒷면이 보들보들해. 저기 삼지당 나무 보러 가자. 삼지당 나무가 엄청 크다. 어 꺼졌어. 아 배터리다. 어 여기 버들이 있어. 너무 귀여워. 버들버들해. 응. 버들버들? 버들버들. 버들버들? 응. 그리고 이거 봐. 이거 깍지 너무 귀엽다. 깍지. 여기 마취목들이 많네. 오. 꽃이 피겠다. 꽃이. 아 그렇다. 그 보러가자면. 어? 삼지당 보러가자면. 여기 말체나무 리드민터파이어인가? 됐구나 되게. 우와. 아직 피진 않았어. 이제 막 필 것 같아. 여기. 아 저 피었네? 쫌맬. 귀엽다. 쫌매 피었네. 쫌맬 피었네. 조금 피었다. 그치? 여기도 피었어. 약간 이거 해바라기들 같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